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허브경제TV 한세홍기입니다 금융같이 한번 살펴볼 종목은 HLB이고요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자분들께 오늘 하루도 굉장히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 드리면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HLB 주가 흐름을 우리 같이 한번 좀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시장 먼저 간단하게 보자면 코스피 시장 플러스 1.36% 상승 코스닥은 플러스 0.7% 상승 코스피에서는 메이저들 1조원 양매수 코스닥은 1000억 개인 매수 외국인 78억 매수 기간들은 매도입니다 선물 시장 완연한 상반 포지션이고 외환시장 그다지 움직임 없습니다 오늘 HLB 같은 경우에는 아침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긍정적인 흐름이 지금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굉장히 유의미했었던 저항구간이라고 표현할 수 있으면 7만 천원의 가격대를 전일 뚫고 오늘 다시 한번 더 아침에 돈을 써서 주가를 끌어올리는 모습이 현재 나와줬습니다 충분히 지금의 주가 흐름에 대해서 우리 주주분들께서는 긍정적으로 해석을 하셔도 된다는 말씀 좀 드리고 싶고요 외국인 프로그램에서 5만4천주 정도 들어와줬으면서 키운 미래 SS에서는 강한 매드 물량이 나와줬고 외국인과 기관들이 양매수 포지션이 들어와주고 있습니다 이걸 제가 쉽게 표현하자면 전일 상승을 막판에 해줬을 때 들어와줬던 개인들은 오늘 이 작은 양공 하나에 다 틀렸다 제가 누누히 말씀드리지만 여러분들이 지금 HLB를 매도할 이유와 근거가 전혀 없다고 수차례 강조를 해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HLB뿐만 아니라 HLB 그룹주는 지금 현재로서는 홀딩을 하셔야 됩니다 HLB 전혀 고점 중국은 나와준 적 단 하나도 없고 오늘도 뉴스거리가 하나 나와줬고 오늘도 IR 하는 날이긴 합니다만 IR은 IR일 뿐입니다 여러분 그냥 기업이 어떤 기업인지 알리고 시장에서 노출되고 그러면서 반응을 해주는 게 주시장의 논리이지 않습니까 오늘 뉴스 나와준 거는 HLB 리보스라는 시장 가치가 17조 원이고 이런 이슈에 대해서 나와줬습니다 우리가 사실 다 알고 있을 만한 이슈거리가 나와준 부분이고요 이제 IR 자료를 통해 가지고 HLB의 리보스라니까 중국 항사제약으로부터 판권을 인수한 칼렘리 중합을 조합한 임상 3상 결과 발표와 함께 목표 점유율과 매출 영업이익을 공개했다 라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굉장히 그냥 이 수준으로만 봤을 때에는 사실 HLB라는 기업의 주가 밸류가 최소 15조에서 20조부터 시작을 하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거는 그냥 숫자만 이렇게 땅땅땅 두들렸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제가 중요하게 생각을 하는 건 결국 지금의 주가 흐름에서 어떤 모습을 보여주냐가 중요한 핵션 포인트로 보여지고 있는데 HLB는 괜찮습니다 HLB 굉장히 긍정적인 흐름이 나와주고 있는 게 맞고요 지금 현재로서는 사실 횡보를 해주는 구간에서 개인들의 물량이 꽤 많이 나와줬고 지금도 그 물량을 하나씩 하나씩 해소를 시켜주고 있다 분봉으로 봤을 땐 고점이 살짝 낮아지고 있는 상황이어서 분봉 기준으로는 좋지 않지만 일봉 기준으로는 아름답고 주봉 기준으로도 아름다우며 월봉 기준으로도 아름답습니다 분봉은 여러분 분봉 보고 매매할 거면 사실 하루하루 당일 매매의 관점으로만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여러분들의 HLB를 지금 하루하루 당일 매매의 관점으로 보시지 않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크게 의미부여를 하시지 않으셔도 괜찮다는 말씀을 제가 다시 한 번 더 강조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HLB 주주분들 들고 계시더라고 하면 제가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리지만 매직 거래량 나아주고 난 뒤에 물량을 매도하고 수익 실현을 해나가는 메이저들의 포지션에서 한 번 더 나아주지가 않았습니다 지금의 상황에서 여러분들이 비중 축소를 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고요 불합리적이고요 근거가 부족합니다 유의미한 가격을 뚫고 거래량을 올려주면서 상승세를 타고 있는 HLB입니다 이 상황에서는 조금 더 상승을 즐기시고 홀딩 포지션을 유지하셔서 수익을 더 가져가심을 권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뭔가 추가적으로 행복회로를 돌리지는 마세요 왜냐하면 행복회로를 돌리는 사람은 결국 나중 가서 매도를 못합니다 그리고 내가 먹을 수 있는 수익도 못 내는 게 결국 주식입니다 고점 증후군이 나와주고 문제가 생겼을 때에는 수익 실현을 한다는 마음가짐으로 가야 되는 것이고 지금 상황에서는 그 어떠한 고점 증후군도 나와주지 않았으니 수익 실현을 하지 않겠다는 마인드로 여러분들이 지금 HLB를 보시면 충분히 매매적으로 받았을 때 근거가 있지 않을까? 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금일 영상 마감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고요 여러분 저희 허빙지TV 주도주체형 꼭 좀 받아보십시오 저희가 4주 연속으로 지금 목표 수익이 25%를 달성했습니다 신규 테마로 저 PBR 수혜주를 제공을 해드릴 예정이고요 현재 기수도 굉장히 긍정적이게 흘러나가고 있습니다 저희는 결과물로 증명하고 언제나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유튜브 보시면 댓글에 저희 카카오톡 채널 링크 있고요 누르시고 무료정보 신청 누르신 다음에 깔끔하게 HLB 보고 왔습니다까지만 남겨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수고 많으셨고 제가 내일 또 인사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